뭐야, 그냥? 뭐 하면 돼요? 대박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겠는데 네 그 바깥에 카드가 있으시죠? 카드 있네요 Q카드 네 Q카드? Q카드가 오늘 내용이 카드 있네요 Q카드 Q카드? Q카드 한번 봐볼까? 아... 자,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임 제로게임 뭐야? puesto 2 2 2 2 2 2 3 2 3 5 5 5 5 6